어허 어허 어우야 잠깐 뭐냐 뭐냐 아니 이런 개 아니 이런 야 함 붙어 붙어 제 머리 아 어 어 아 뭐야 야 석긴아 너희들의 친구는 우리가 인질로 데려가겠다 친구를 돌려받고 싶으면 빛 7천원가? 개심째 3천 만원을 가져와라 엄청 강했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? 도둑마을에서 여기까지 웬일이니 주봉님의 도움을 요청하러 온거에요 상시한 표정 짓지마 언젠가 다 자기 짝을 찾게 돼있어 성직자 그러니까 얘 말고 다른 성직자들은 어딨는거지? 걔 도움받으러 온거 아니였어? 다 어디로 갔어 아 개나리 일당 되게 세보이는데? 그렇군 이거 큰일인걸 대군자 잘 빠져나오지 않을까 친구를 구하러 가는게 급선무라구요 저기 먼저 저의 지하 납골당 최하층 예정에서 남로이 황금촛대가 있다고 들었지 만원정도 endure기 지형으로 갖춰면 고여올수 있을거야 발란군 다 데려와서 쓸어버리면 안돼? 보탕? 레벨 높아 야 링구급이다 야 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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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스틱 이야 감기마스크? 이 뭐 성직자니까 힐 칵테일? 자명종 야아 진홍이 칵테일 감춰보적 칵테일 칵테일 어우야 좋은데 HP를 오야 오 좋은데 한 번 더 오 좋은데 한 번 더 음 없어 가자 지하 납골당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보죠 석기니가 가버렸네요 세이브 해주고 여기에 진행하죠 해보기 샘 지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하나 하나씩 가보자 다 다 요식 아니 진짜 시작하자마자 껴 뭐야 저건 아 형태가 없는거 아냐아냐아냐 백프로야 명중은 했어 응 명중은 했어 마법 마법 얼음화살 조을에 비타는 불필 기독 빛나는 불꽃 아 이거 센데? 뭐냐 뭐냐 이거 도 보물상자가 많은데 다 털어가죠 납골당 1층 열쇠 드디어 통하는 애들 나왔다 점점 점점 김말이 기독 빛나는 불꽃 기타형 긁기 얼음화살 얼음화살 때리고 됐어 아이템으로 세우죠 간단한 뼈다귀 소비 재료템은 아니네 됐어 빵 다 썼고 올라가서 이것도 먹어주고 워터 세개 150원 오우 빨리빨리빨리 너무 느려 아 야 훔쳐 34원 노래 노래 아니 아 빛나는 불꽃 얼음화살 크으 쎄다 어 뭐야 경험시 많이 주네 이제 사.. 75씩 주네? 이건 뭔데? 뭐야 아아 상층 열쇠 네 내려가서 아래에 점 좀 더 보고 오죠 샘솟는 기력제? 그냥 가자 뭐 뭐 미믹이야? 미믹도 있어? 야아 미믹은 훔쳐야지 보통 미믹이 좋은거 주거든요 좋은거 있나보다 홀보기 노래 힐스 졸랄라 딱봐도 커보이니까 150 괜찮게 들어가죠? 점치고 에미랄드 야아 치고 치고 좋아 75 125원 야아 125원 흠 흠 쏠쏠하구만 어허 아이 대.. 아 검기열 왜 이렇게 데미지게 나죠? 부적 하나 먼저 공격할 길을 얻었다 살구 편 거 있고 어른부 독찌기를 박진 써주고 얼음환환을 써주고 불꽃 애메하게 하나 남았네 또 여기서 훔켜 으 으우에 긁어 긁어 나무방패, 박쥐 날개, 시커먼 부스러기, 링구 레벨업, 백스텝 3 2층 열쇠, 아 좋아 다음을 위해 아껴둔다 아, 도망가고 싶은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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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인다 이씨, 개! 깡패들! 하, 형, eviden Inter Labs 아이템 다이너마이트 크으.. 좋구만 빛나는 불꽃 어우 경험치 많이 준다 녹아던데 이 정도면은 아냐아냐 넣어둬 넣어둬 일단 나가죠 열쇠를 얻었으니까 아이템 필요한건 먹고 등반신발 내가 보니까 보탕 아저씨가 장난아니에요 피지컬이 좀 됩니다 아저씨 아저씨한테 주도록 하죠 아저씨 빨라진 아야 아무것도 없어 이도 들어가서 힐스 써주고 노래 들어가서 태양 긁어주고 마법에서 얼음화살 아 닝구가 할 수 있는게 없네 얘네가 내성이 있으니까 아이템을 주는것도 아니고 숨어 숨어있어 불꽃스 형 긁구 앙어 마법 얼음화살 부스러기 부스러기 주시랩업 아 액대 무해에 아 액댐 엑댐 주시주자 아 여기네 12개의 무화가 타오를 때 문은 열린다 12개의 무화가 타오를 때 12개의 무화가 타오를 때 12개의 무화가 타오를 때 아... 12개 이거 하라고? 오우 4개 6개 숫자 맞추는 퍼즐 같은데 아 뭐 인양의 불꽃 비타연결길 얼음화살 아무래도 봉구가 가장 빠르겠... 아니 링구가 가장 빠르겠죠? 평타 쳐주고 됐어 단단한 뼈 박지날개 박지날개 내가 몇개까지 했더라? 몰라 다 하면 되겠지 됐나? 그만 좀 와 12개 합이 12개가 되게 하라 음... 됐어 박지날개 아이템에 들어가서 피자빵으로 채워주고 보죠 3개 저기서 7개죠? 그럼 10개 2개만 하면 되네 빼면 되겠구나 여기 있는걸 도... 도망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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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쳐 도저기 아 몰라 다 끄면 되겠지 여기 두 개 일곱 개 여기 열 개 있고 두 개 더 해야돼 그럼? 쪼가면 되네 아 그만 징하네 진짜 이씨 왔다 왔다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어 어 어 어 멍청한 인간들 물질의 사명에 눈이 멀어 중요한 것을 망각하였구나 봉인의 유물을 너희가 제거하였으니 이제 누더기가 깨어나는 것도 시간문제다 죽어라 이 독을 끈들어 몰라 너의 신성마법으로 자 자 자 자자 야 해보기 놀이 아 아 진짜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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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귀도로 쏴주고 뒤속에서 훔쳐 훔쳐 부적 개쓰낙이야 얼음알 써주고 그만 쏴 그만 쏴 화살 냉둑지르기 어 실체가 없다고? 아이템 삼각김밥 써주고요 주씨한테 기도해서 비난을 물고 써줍니다 보라살? 돌랄라? 돌랄라 써주고 아 125 애매한데 연속공격 그럼 뭐 난 때릴 수 있는게 없어? 내가 분명 다 썼는데 야 백스탭 해봐 한번 한번 해봐 병 병 끝나는 물꽃 행원 얼음 불꽃 빛 살려주고 빛내는 불꽃 빛내는 불꽃 아 왜이렇게 센거야 야 그만해 죽음약 히트 노래 병원 병원 10 20 30 4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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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